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박수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여러 지표들의 발표도 있고 파월의장의 연설 등 우리가 넘어야 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허들이라도 저희가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 전략들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월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윤삼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는 윤삼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길 줄 아는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삼웰이라고 합니다. 네, 제 노랜톡방에 요즘에 좀 핫한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루에 40에서 50%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월천에 드디어 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쨌든 월천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벌어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인정 생각이 들고요. 주식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정말로 어떤 호가창만 봐도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 주변에 또 보면 골병 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병원비로도 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회사와 다르게 또 이제 퇴직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실 거면 월천 이상은 버실 줄 아셔야 된다. 그거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다든지 신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탐욕을 벌인다라고 하면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시켜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쌓아가는 매매로 월천 트레이더에 한번 저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가을 지수가 오르기는 했지만 막상 나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를 계기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번 한 주 정말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는과 함께 하신다면 이번 주 일정뿐만 아니라 그런 매매 계획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서 같이 또 걸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셔도 영어로 된 링크 뜨고 이 링크 꾹 누르시면 1초 만에 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수익을 또 내주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히든 종목을 받아 봤었는데 이 히든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정말 수익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히든 종목 함께 해서 노란톡방에서 수익률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일단 제가 지금 이 신들의 매매 신호에 나온 게 11월 마지막 제주였죠. 그 뒤로 이제 여러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종목 제 첫날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DX였는데 그 종목 제외하고는 다 멋지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방송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전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이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종가 배팅을 해놓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3시 19분에 이제 동시효과에서 종가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를 뜻하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가 배팅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거래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상한가를 처치로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오늘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5분봉이에요. 5분봉. 에코프로 머티가 신규 상장하는 날 이후에 11월 17일에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저는 에코프로 머티를 매일 매일 거래를 했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 첫날에 이렇게 이 눌림목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약 40% 정도가량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또 눌렸을 때도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저점을 제가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이게 좀 짧아 보여도 이게 한 7에서 8%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상딱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날 갭이 한 15%가 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무시한 수익을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또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타 방송사에서도 그랬었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만약에 에코프로먼티가 은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하겠다. 종가베팅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은봉이에요. 5분봉에서 은봉이 나왔었고 1봉에서 은봉이 나왔었고 5분봉에서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이죠.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자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살짝 공포였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매수 공략을 했고 다음날 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나는 또 매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파매매를 했어요. 이게 짧아 보여도 플러스 한 4에서 5% 정도 가량 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종가베팅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이 금요일 3시 19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제가 상따를 시도했는데 오늘 상따 여기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나서 풀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다 매도를 했고 그래서 내일 시장에 차라리 만약에 눌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온다. 그런데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상따 했을 때가 거의 한 700억 대 정도 나왔었거든요. 일본봉에서 상한가를 만든 봉이요. 그러면 그 이상이 터져야 되는데 과연 그 이상 터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차라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공략하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분명히 변동소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눌리거나 아니면 재차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니까 에코프로머티를 같이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톱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코프로머티의 타점을 인증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수익 인증을 저한테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히든 종목을 가져왔죠. 이날 히든 종목을 가져왔고 쭉 상승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구간 저 다 있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저는. 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먹었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5분봉인데 그 뭐냐 에코프로머티랑 비슷하게 매매를 했죠. 계속해서 원사이클 매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 그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돌파와 눌림이라고 하는데 돌파 매매에도 상당히 제 주력이 돌파랑 상 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눌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거기다가 종가 배팅 그다음에 단기 수잉 이거를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다 그걸 통틀어서 어떤 한 매매라고 정의하기 어려워서 원사이클 매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 배팅을 했었고 다음날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큰 대형주가 약 18%까지 올라갔었고 당연히 분할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종가 배팅 또 하고 또 이렇게 올라줄 때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매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다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수 이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또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올려주면 매도하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대부분 한파동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 어마무시하게 탄력이 좋다라는 게 한파동이 지금 한 8에서 1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큰 대형주 가지고 8에서 10%를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 먹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거의 매일 같이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그 방송 금요일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 두산 로보틱스 종가 배팅했다고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갔죠. 여기에서 다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종가 배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종가 배팅을 했고 그다음에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올라간다고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정도가 되면 고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린 리소스도 금요일에 상장을 해서 또 멋지게 상승을 했었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은 40%에서 70%까지도 수익이 나셨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파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했던 구간들이고 빨간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던 구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뚫는 시점에 돌파로 접근을 해가지고 또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설치를 했었죠. 상한가 드신 분들 굉장히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이날 같이 매매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내일 AS텍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하죠.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요즘에 또 신규 주 흐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좋은 변동성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AS텍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또 매매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 오늘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 외에도 너가 준 히든 종목 중에 뭐가 또 잘 같냐 포스코 DX 말고는 다 잘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듬지 파함 이날 공략했어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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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됐죠. 27.59%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듬지 파함을 말씀드렸었고 11월 13일 히든 종목은 STX였습니다. 이날 상한가 가던 날 말씀드렸었고 아마 다음날 터치 이게 약상이라서 약상이 뭐냐면 약한 상한가예요. 그래서 아마 갭이 안 뜰 거다. 그러면 다음날 시초가나 눌렸을 때 좀 담아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1%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날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릴 때 사셨다라고 하면 18%에서 한 20%가 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차트가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수급이 신규주 쪽이나 아니면 좀 약간 개별 테마나 아니면 어떤 좀 약간 순환매성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또 나오게 되면 아마 또 급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급등할 때는 또 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큰 대용주 안에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대용주든 수급주든 테마주든 아니면 개별주든 아니면 요즘에 핫한 신규 상장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머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이었던 만큼 지금 바로 월요일 오늘 힘을 강하게 보여줬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하는 이런 종목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내 계좌를 좀 옮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계좌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하루하루 좀 수익을 내는 종목들로 계좌를 움직여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기본 자료집뿐만 아니라 12월을 대비할 수 있는 12월 신규주 수급기법이라는 지금 시장에 맞는 이 트렌드에 맞는 자료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SB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저희가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이제 곧 시작되는 12월 시장에서는 어떻게도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 따라가다 보시면 이렇게 뒷걸음치던 우리 계좌 다시금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따라가서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거나 지금 이 샵 008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똑같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저희는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시장에 좀 어떤 전략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오늘장에 복귀가 좀 필요해 볼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쏠림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는 결국에 특정 어떤 섹터나 테마로만 돈이 간단한 뜻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에 그런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 아니면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고달프죠. 힘들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또 크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또 제가 또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잘해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저는 종목을 물리질 않습니다. 제가 거의 오랫동안 한 1500번의 매매 신호를 드렸었는데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노란톡방 가면은 수익 잘 내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막 2, 30종목씩 기본적으로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일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안전하고 확실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은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하시면은 또 가장 요즘에 트렌디한 매매 그리고 물리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어제 금요일 시장에 보시면은 은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은봉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은봉 마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에 루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죠?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양봉도 스몰 캔들이 아니고 큰 캔들이잖아요. 대양봉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안 좋은데 걔네들은 잘 간다는 뜻은 시장보다 시장 무시하고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양봉 마감했다라는 거 시장보다 강하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선 이탈하면은 여러분들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은 매매 횟수를 좀 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에 나와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큰 주도주 대여라고 하죠. 대여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 노란톡방 들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어떤 자료를 드리죠. 아침마다 아침 7시 반에 드립니다.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드려요. 어떤 거.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런 뉴스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종목들도 관련주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가 있고 정책,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다 모든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장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시장이 2,500여 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장 랭킹 2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앞에다가 정리를 해드려요. 장 끝나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이 1등이네요. 에코프로버티가 1등, 2등이 그린 리소스, 3등이 한선 엔지니어링, 4등이 에코아이, 5등이 두산 로보틱스.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한지를 제가 퀀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보시고 이 종목들 안에서만 거래를 하시더라도 손실볼 확률보다는 수익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종목을 어떤 종목을 보느냐. 그날 당일당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사이즈가 작다라고 해서 잡주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어느 순간 되면은 그 한계점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트레이더, 억대 트레이더가 되겠다. 내가 월천 트레이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항상 큰 종목에서 그런 스마트 머니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 놓으셔야 되거든요. 매매를 하실 때.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들어오셔서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또 제가 매매 신호도 보내드리고 전략도 잡아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매매 멋지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섹터와 특정 테마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나만 수익을 내지 못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지금 꼼꼼한 그런 경험 그리고 많은 노하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다 이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 주고 못 사는 게 또 경험이고요. 또 언제까지도 손실도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계좌를 계속해서 손실 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당장 12월에 신규 종목들로 어떻게 또 공략을 할지 그런 기법까지 또 자료집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런 비법까지 자료집도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당장 들어오셔야지 또 맨날 맨날 이렇게 장 전에 또 어떤 섹터를 또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시황 정리까지 해 주시니까요. 찬찬히 공부하시면서 나의 실력도 내 계좌도 앞으로 좀 나가갈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주가 내일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오늘장 핫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국내 주식을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3조 7,809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1조 9,483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주의 반등을 증명하듯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에 주로 투자하는 한 ETF의 경우 상장 3일 만에 개인 누적 순매수 128억 원을 교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AI로부터 나올 것이며 AI 반도체와 HBM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반도체 섹터의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 수혜주와 함께 우량한 반도체 소부장 전반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반도체 부품기업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장착되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신규주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 테마 반도체 신규주입니다. 첫 번째 관련주는 퀄리타스 반도체 20.41% 상승 마감했고요. 두 번째 관련주는 LG댄드 19.30%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핫 테마에서 반도체 신규주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장에서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매매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우리 윤삼을 전문가님의 신호증 색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역시나 여전히 좀 뜨겁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손절을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세핑 재료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그러니까 신규주 반도체가 또 요즘에 핫해하거든요. 두 종목 다 신규주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라이센싱 그리고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오픈헤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런 비슷한 기업으로 상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래 HBM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아니면 그 외에 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탄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왔는데 거대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기기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AI가 들어가.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해.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대요.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키워드를 그냥 입력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유일품을 확산할 디바이스는 AI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증권사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반도체들 중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락률로 봤을 때는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1등을 하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라든지 등락률로 봤을 때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어쨌든 오늘 상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피겨라기보다는 저항대가 2만 4,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을 오늘 돌파를 했다.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확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올해 2월 달이죠. 1월 달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록스 AI 챗GPT 관련해서 그런 뉴스로 달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종목들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들이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그리고 신규주라는 거.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종목들이 또 증거금 100%가 아니잖아요. 증거금이 낮잖아요. 증거금률이 40%, 45%. 키움증권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제 뭐 당연히 미수나 신용을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퀄리타스 반도체 흐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노란톱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톱방 QR 찍고 당장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매수로 의원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약해야 될지 나는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바로 1초 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신규주 투자 테마 안에서 에이직랜드입니다. 오늘 19%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종목의 매매 전략, 오늘장에서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또 분석을 해 주셨을지 신호등 색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도 역시나 매수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을 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을 주시고 계신데 이 종목도 좀 신규 상장주로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좀 흠이, 힘이 좀 굉장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핫키워드 이런 종목들 가져오면 매수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잘 가잖아요. 상당히 잘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매수 이렇게 들면 또 엄청 잘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히든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챙겨 보시면 또 매수 타점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점에 들어왔을 때는 매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번 여기 방송 나와서 한 번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설계 디자인하는 반도체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슷한 기업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운칩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랑 되게 비슷해요. 식촌도 비슷하고 가운칩스가 조금 더 높은데 일단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 종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칩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얘도 분명히 더 따라가던지 아니면 압추월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좀 같이 비교해가면서 트레이딩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TSMC, TSMC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죠. 아무튼 그런 기업이 국내 유일 협력사로 이렇게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펜리스 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 주는 많았었는데 사실 TSMC 관련 주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최근에 신규주로 상장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SMC와 협력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만약에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TSMC가 가장 유력 후보로 생산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TSMC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 종목이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이징 랜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보고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도 당연히 온 디바이스라는 게 키워드가 붙었고요. AY와 NPO 시장의 개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상가를 장중에 상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차트도 나쁘지 않죠. 딱 보면 이게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들을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매수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매도를 보는 건 바보 아니에요. 매수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토빵 들어오시면 한 번씩 질문을 주세요. 이 종목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못난 사람이 아니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때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타점이 왔을 때 아니면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제가 신호를 무조건 드려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래는 한 4등주, 5등주였다가 오늘 좀 약간 반도체 신규주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좀 크게 이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등수가 엎지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장이 마감되니까 퀄리터스 반도체, 엘직랜드가 한 1, 2등주는 됐었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또 다른 어떤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와주거나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제 타점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겠죠. 어떻게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반도체 신규주 같이 공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엘직랜드 또한 매수로 의견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색으로 항상 매수 시그널 주시면요. 다음 날에 또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적어두셨다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까먹는다 이러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내일장부터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가 또 싼 건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걱정 없이 또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신규 상장 중에 대한 이런 기법 자료집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USB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빠르게 들어오셔서요. 11월을 마무리를 잘하고 12월에 이 문도 활짝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강사를 보인 종목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뽑아주신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인적 분할 설립된 순수 지주회사 대상홀딩스입니다. 29.97% 상한가 마감한 대상홀딩스에 대한 분석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개별주로 뽑아주신 어떤 모멘텀이나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장중에 언급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상한가를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치 테마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오징어게임 주연, 이정재 배우님과 한동훈 법무장관님이 만나서 찍은 사진이 올라가면서 그게 또 이정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연인관계로 있잖아요. 그게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를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트렌드냐면 최근에 이렇게 정치 테마로 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깨끗한 나라, 그러면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일단 먼저 상한가를 파킹을 하죠.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가 본주가 상한가를 가게 되고 그리고 덕성 우선주가 먼저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덕성이 이렇게 준상한가를 가는 모습들 그런 게 계속해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DTNCRO 쪽에서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본주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주랑 본주를 잘 보시면 요즘에 그래도 트렌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를 일단 상한가를 파킹을 하고 파킹을 한다는 게 일단 상한가 안착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후에 본주가 상한가를 간다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이런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한 상한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장 초반에 만약에 물론 신규주가 상장하면 아마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건데 그 빈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빈틈에 잘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아마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고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이런 데. 누가 봐도 쌍바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 양봉으로 오랜만에 또 거래량도 터뜨려줬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번에 죽기보다는 또 오늘 보시면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를 갑자기 가버렸죠, 오후장에. 그러면서 덕성이 또 날리잖아요. 덕성도 같이 날리잖아요. 아마 그런 트레이딩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 낼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런 종목들, 대상 홀딩스나 아니면 관련 정치 테마조들 같이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한 번 멋지게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주까지 담아봤습니다. 일단 수급 쏠림에 있어서도 빈틈을 노려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하테마와 함께해서 이렇게 두 손 가득 가져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테마주와 관련해서 공연은 너무 어려워서 손을 놓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 안에서 수급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12월에는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50분 우리 방송시간까지만 또 나가고 있으니까 꼭 그 전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도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투자 꿀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톱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USB로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신규주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AES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을 하고 또 어떤 뭐 스펙주들도 상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은 거래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또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업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장이 됐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벤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벤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벤트가 유효한지 아니면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수급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8광 때 신규주 수급 매매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뭐 똥패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게임을 해봐야 절대 돈을 못하잖아요. 항상 좋은 패가 왔을 때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항상 똥패인데 계속해서 공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효한 패가 언제 왔을 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50번 정도가량을 매매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우를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에코프로를 따로 매매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탄력이 좋을 때 텐베거를 갔잖아요. 어쨌든 올해 그러면은 이 텐베거를 계속해서 끼워 먹기로 해가지고 수익을 누적시켜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약간 대형주단에서는 수급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저는 경험을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저는 이 주도주 매매를 거의 수천 번에서 만 번 가까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눈에 잘 보이겠어요. 이 움직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절대 제가 없었던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강한 종목의 기준은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선한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신규주들은 그냥 그 자체로만 해도 신선하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새로 나온 어떤 기사나 리포트가 많아가지고 좀 신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적인 종목이 나온다. 의외성을 가진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 가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시세의 연속성 그리고 순환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재료를 판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다 거래대금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이 나왔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종목 A급인데? 그런데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종목 그냥 헛방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재료가 나왔는데 C급이야. D급이야. 그런데 거래대금이 막 터져요. 그거 A급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를 수급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략과 타점을 정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추세를 본다든지. 그래서 이 추세 같은 경우에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고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고 하면요. 완전 신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38광등 기법의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38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38선이 뭐냐면 피보나치 레벨의 38.2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거의 만 번 가까이 주도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 아니면 2차 VI를 가는 종목들만 매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38선이 이 주가가 이 38선이 이탈하지 않고 잘 가는 게 주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8선 위에 있을 때만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없어요. 그러면 21선 위에 형성 시에만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 지표 YSL 밴드인데 이 YSL 밴드가 뭐냐면 제 이름 앞글자를 따서 윤사무 앞글자를 따서 YSL 밴드를 만들었는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 6분봉? 3분봉 정도에서 6분봉 보시면 시총의 한 5에서 10%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상당히 잘 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놓으시고 이제 새롭게 신규주로 상장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관점으로 보시고 타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총 5천억 이하의 종목이 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그린 리소스를 제가 아마 9시 초반에 10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노란톱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6분봉에서 얼마 정도가 터지냐? 약 1천억 원이 터져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그러면 1천억 원이면 거의 한 20%가 되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여기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제차 뚫어줄 때 매수하면 바로 거의 여기서 만약에 공략했다고 하면 45%까지 수익이 났었고 여기서 공략했으면 약 한 20%까지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분간 그리고 YSL 밴드가 우상에 할 때 이게 YSL 밴드거든요. 하단이랑 상단 그리고 21선 위에 있을 때 공략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미쳐있습니다. 거래량 이게 뭐냐면 40억 이상 터지면 빨간색으로만 나와요. 40억 이상 터지면요. 그러니까 양봉이라서 빨간색이 아니라 40억 내가 원하는 어떤 수급이 터졌을 때만 빨간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공부해보시면 딱 좋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11월 13일에 상장한 S.Y. 스틸텍을 보시면 여기 6분간 260억이 나와요. 여러분들 260억. 그런데 일본 거래대금을 보니까 나중에 마감된 걸 보니까 5,800억이 더졌어요. 이 종목 시가총액 그때 당시에 1,0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5%, 26%가 나왔죠. 26%? 매수.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면 플러스 30%까지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저는 활용했고 그다음에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상단 우상향하고 있고 수급 밑 쳐있고 21선 위에 있고 완벽하죠. 그래서 공략을 했고 다음 날에도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상타를 시도를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최근에 에이직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연히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6분간 여기서 280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4,300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좀 약간 여러분들 품절주에 가깝습니다. 친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대주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시가총액이 604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6분간 280억, 50% 나오잖아요. 매수해야 되죠. 여기서 매수. 상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터질 거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상타를 시도했다고 하면 어디서 사든 상한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5천억은 좀 넘어가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으로 시작을 했었죠, 에코프로버티가. 그런데 여기 6분 동안 얼마 터졌냐? 2,700억. 약 10% 가깝게 터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종목이 보호예수랑 대주주가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총액이 4,600억밖에 안 됐어요. 2,700억 터지면 얼마나 많아요? 한 50% 이상 터지는 거죠. 60% 터지는 거잖아요. 그냥 질러야죠. 여기서 눌릴 때 그냥 무조건 사야죠. 40% 같습니다. 4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8광땡, 유리한 패만 들어와고 그다음에 수급 들어올 때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신규주 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 보시고 저와 함께 멋지게 또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패가 나왔을 때 우리 승리를 알고 공략하는 비법이 바로 38광땡이었는데요. 강의를 들었지만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앞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다면 이 38광땡에 대한 이런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 12월에는 신규주 수급 기법이라는 새로운 자료집과 함께 시장 전략 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보내주시는 이 자료집까지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네, 그러면 저희의 히든 종목을 바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내일 시초가 지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붙었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와 NPU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라는 타이틀을 붙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온 디바이스 AI는 PC, 스마트폰, VR 이런 기기에 AI 칩을 탑재해서 각 디바이스에서 더욱 빠르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죠?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AI 칩용 라이센스 매출과 중국향 매출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미국에서 막으니까. 그러면서 대체 GPU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칩셋 미디어에 설계를 의뢰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네, AI 칩용 라이센스 매출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트로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를 했고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아마 여기 자리들은 스윙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종목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조금 위험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월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월봉 로그 눈금이라고 있어요. 로그 눈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각 증권사나 HTS, MTS에서 보는 게 선형 눈금 상태예요. 그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 로그 눈금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눈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톱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월봉상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런 고점과 이런 고점들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가속하기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칩셋미디어 제가 볼 때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칩셋미디어 흐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노란톱방 QR 찍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칩셋미디어였습니다. 온디바스 AI 모멘텀에다가 계속해서 또 상승 추배를 할 수 있는 가로에 서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공약법까지 철저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오늘 스캔하고 들어오신다면 12월에 어떻게 또 공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신규주 수급 기법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집을 또 꾸려놔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방송 끝나고 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매일매일 2,500개의 종목 가운데에서 우리 5개의 종목 그리고 20개의 종목을 이렇게 또 주도주로 뽑아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수급까지 또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굉장히 너무나도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HBM과 옴디바이스 AI가 새로운 반도체 스타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도체 신규주인 퀄리타스 반도체 엘징랜드 매수신호로 점검해 봤고요. 시장의 수의를 받을 히든 종목으로는 칩셋 미디어 담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